캡틴, 아? 너 콜드가 없어? 아, 추워, 추워. 추워? 그럼 어떡해. 네, 추워, 추워. 왜 안 돼? 응, 응. 잠바, 잠바 입어야지. 콜드가 너무... 지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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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보 바 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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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리리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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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리라니. 라 Nhça가 classic. 아바리리아니. associate's the Script during this day 이제 나 못한다. 아, 여기 뭔가 무섭다. 콜드 hablando 뭐 나올 거 같아, 국물들. 그러니까. 정글 같아. 나무에 이끼 낀 거 봐봐. 여기 이렇게 싹 이끼.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위에 봐봐.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 여긴 또 되게 원숭이가 탈 것 같은 나무다. 여기가 또 하얀 거 아니야? 하얀 거, 술 달린 거. 어디 있어요? 오케이. 드래그 화이트. 저기 있다. 언니, 원숭이 찾았어, 원숭이. 어디? 저기 위에. 저기 있다. 짬뽕. 올라갔다, 올라갔다. 이 쪽으로 올라갔어?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근데 털. 저기, 저기. 그치? 우와, 대박 신기해.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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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뒤에. 움직인다. 움직이지? 원숭이. 원숭이.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제 가운데 움직이는 애들. 원숭이. 어, 미안해, 미안해. 원숭이. 안녕. 안녕.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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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언니도 웃기끼라고 하잖아, 지금. 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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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방송 안 볼래. 고마워요. 너 때문에 언니도 웃기끼버리고 있잖아. 어, 오빠 진짜 웃겨. 진짜 여기서 뭐 먹고 있다. 어, 먹는다. 너무 키웠다. 나무. 대박. 이제 원숭이가 나오는 지점까지 왔구나. 그래서 그건 무슨 지점이야? 어? 원숭이가 나오는 지점은 무슨 지점이야? 좀 깊숙이 들어왔다는 거지? 그런 뜻이구나? 예. 3분의 1 정도 왔겠네. 네. 여기 빨리. 바닥에 개미가 있어서 빨리 지나오는 게 좋대요. 우와, 저 여기 빨리. 우와. 여기 앞에 개미 있어요. 빨리요. 맞아, 타고 올라오더라고. 한 번 발 털어주세요. 어우, 뭐야. 큰일 날 뻔했다. 템포 조금 올릴게. 네. 근데 마지막 날 진짜 18시간 걸을 때 너무 힘들 것 같긴 한데 신기할 것 같아, 우리가 18시간 걸으면. 뭔가 옛날 시대 때는 막 엄청 걸어 다녔을 거 아니야, 열 몇 시간씩. 그치. 열 몇 시간이 아니지. 몇 번 며칠을 걸어 다녔지. 그쵸.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우리 그땐 길도 없었어. 그쵸. 그럼 길을 만들어주실 거지. 지금 길이라도 되지. 최초로 올라가신 분은 도대체 어떻게 올라간 걸까? 그니까. 신기하지? 그니까요. 그래서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야. 어렵고. 우와, 진짜 예쁘다 여기. 너무 예쁘다. 우와. 이 꽃 이름이 팅커벨 꽃이래요. 팅커벨?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종무요. 네, 종무양. 팅커벨. 팅커벨. 이름 엄청 귀엽다. 우와, 여기 양쪽에 있어. 너무 예쁘다. 팅커벨 라인. 팅커벨 길. 여기 진짜 예쁘다. 진짜 팅커벨 길이네. 팅커벨. 와, 여기 진짜 예쁘다. 팅커벨. 팅커벨. 표정아, 나라도 가봐. 팅커벨 논술이 아니야. 파리처럼 뭐야. 팅커벨 예쁘게 내줘. 너 어떻게 나가? 아, 탈락. 조심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어, 왠지 피크닉 장소 온 듯. 벌써? 피크닉 사이트야? 생각보다 빨리 왔다.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 기분 좋아? 어. 역시 사람이 생각보다 빨리 오면 기분이 좋네. 바이. 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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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땡유.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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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왔다. 어, 생각보다 그래도 빨리 왔다. 고생했어. 더 걸릴 줄 알았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2시간. 2시간. 고생, 고생. 먹자, 먹자. 고생했어. 네, 이거 어디 갔는 거 싼 햄버거. 와. 와. 아니, 이거. 어, 햄버거? 햄버거 좋아해? 완전 좋아, 저 언니. 완전 좋아해? 완전 좋아해? 완전 좋아해? 딱 네 개 있어. 우리를 위한 걸까? 네. 그러면 잠깐만, 이거 하나 사자. 또 언니 아이디어 생각해볼까.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생각을 해보자. 얍. 비프, 필랩. 맞아, 맞아, 맞아. 이걸로 페티를 내가 한번 만들어볼게. wit0 왜 오지 1분ια이기 때문에 이릉과 적은 고생하셨는데 우진한 소금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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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이거 얹을까? 양파? 한쪽에다 얹어 된 거를 하나씩 여기에다 넘겨줘 우리 아까 그거 같아 제일 잘나가는 햄버거집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빵이 두꺼우면 빵이 두꺼운 게 좋은 거 아니야? 언니 나 이거 한 개만 고마워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 아니에요? 맛없다 진짜 왕크다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햄버거 같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그게 윗부분은 그렇게 괜찮은 거지? 언니 진짜 맛있는데 와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햄버거 와 진짜 햄버거 진짜 맛있는데 그럼 진짜 햄버거지 가짜 햄버거 행복한 거 같아 나 이렇게 먹을 수 있다니 근데 뭔가 좋다 운동 조금 하고 좀 뭐 먹는 느낌? 천천히 걸어와서 땀도 안 나고 응 아직까지는 괜찮아 근데 나는 걷는데 너무 졸린 거야 졸렸어? 근데 여기서 모든 일은 다 고3병이라고 생각하면 된대 아 그럼 너가 그렇게 오나 보다 그렇게 오나 봐 돌린 걸로? 응 그냥 자꾸 살짝 몽롱한 건 있는데 나도 나도 몽롱하기는 하는데 몽롱해 진짜 약간 자연이 너무 예쁘고 중간에 또 힘들 때쯤 막 달궁 나오고 막 바람 불고 막 바람 불고 길이 예쁘니까 안 힘들더라고 몽롱해 자 이제 내려갈까? 이제쯤 밥 먹었으니까 내려갈까? 원래 라면 끓였지 이거 한 몇 시간 할 때? 두 시간 받 두 시간 받 내가 너무 서두르는 거 같아서 미안한데 우리 해질 수도 있으니까 40분에는 출발할까 봐요 오케이 지금 몇 시야? 30분이야 응 나 출발 해지면 진짜 어두워질 거 같아 오케이 춥다 빨리 올라가야겠다 그러니까 추워 몇 시야? 유희야? 지금 4시 40분입니다 40분? 파이팅 딱 맞게 출발하네 파이팅 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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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먹으니까 힘이 난다 파이팅 어 끝 와 폴레 폴레 조금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이 스틱이 뭔가 좀 익숙해졌나 봐 근데 확실히 스틱을 쓰니까 무릎이 좀 팔 아파? 어 어, 우리가 좀 덜 가는 것 같은데? 비 오는 것 같은데? 비와? 오, 약간. 오, 레이닝? 아, 비 온다. 조금, 조금 내리는 거래. 조금, 조금. 한금만 더 잘해. 한금만 더 잘해. 여긴 어쩔 수 없이 비가 오나 봐. 이야, 체온 유지가 많이 중요하겠다. 진짜로. 비가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구름이 막 왔다 갔다 하나 봐요. 비가 갑자기, 그치? 내릴 때 이렇게 있고. 앞에 비가 안 온대요. 앞에 비가 안 와? 네. 앞에 비가 안 온대. 앞에 비가 안 온대요. 그냥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은우야. 응? 너 위에 옷 입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 응. 나. 입으라고? 왜, 입으래? 야, 뽀디야. 야, 야. 나도 입어야겠다. 입으래? 아니, 뭐 상관없는데. 야, 줘 줘 줘. 언니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와, 여길 좀 조심해야겠다. 조심해야겠다. 오케이. 여기 미끄러워. 여기 미끄럽대. 미끄러워 슬립. 조금 천천히 갈게. 여기. 네. 숨을 쉬세요. 우리 회원님들. 네. 괜찮아? 이제 힘든데? 힘들어? 근데 나 큰일 났다. 나는 평상시도 모자도 잘 안 쓰고 목도리도 잘 안 하고. 마스크도 잘 안 좋아한단 말이야. 그게 어지러워. 숨이 없으니까. 지금도 모자가 너무 힘들거든? 하... 조금 속도를 늦출까? 어, 조금만. 네. 비 소리야, 이거? 여기. 어, 좀 오는데? 비? 이거 조금이 아닌데, 이거? 이거 좀 많이 오는데? 어? 좀 많이 오는데, 진짜? 네. 어, 레인 이스. 어, 비 많이 오는데. 어? 많이 오는데? 자, 비. 잠바 같아. 말씀하세요. 입어야 될 거 같아. 잠바. 네. 네, 잠바. 이거 입어야 될 거 같아요. 아니요. 오케이. 레인 자켓. 레인 자켓? 어, 입는 게 좋을 거 같다는데? 레인 자켓. 어, 입자,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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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보일까? 우와, 내가 이걸 지금, 지금 입을 줄이야. 아, 비 많이 오네. 감사합니다. 포장이 됐어? 네. 준비 완료. 가자. 조심, 조심. 위로 갈게. 어. 여기 좀 미끄럽대요. 네. 비 많이 온다. 조심, 여기 미끄러워. 네. 저는 근데 사실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가을을 다 느낄 수 있다고 했는데. 네. 비 오는 날도 느끼는 거잖아요, 오늘.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또 다른 날을 하나 더 하는 거라 좋아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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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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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하면 자꾸 화이팅을 외쳐주더라고요. 보지도 않고. 와, 슬슬 어두워진다. 네. 진짜 어둡네. 조심. 야, 나 오늘은 해 떠 있을 때 도착할 줄 알았는데. 그니까, 나도. 완전 예상 밖인데? 나 왜 이렇게 새벽 같지? 그치? 약간 새벽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다, 진짜. 아, 지금 새벽 같아, 되게. 새벽 같은 느낌이네. 전설의 고향. 귀신 나오기 직전의 느낌. 조심해. 여기 조심해. 위에 잘 보여? 언니, 저 괜찮아요. 저 잘 보여요. 나무 조심해. 저 보여요, 언니. 언니, 나 괜찮아. 어. 여기 우비 때문에 더 정신이 없다고. 어? 잠깐만.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왜? 언니, 팍 앉으면 안 된대. 천천히 가도 돼. 괜찮아. 어, 저는 우비를 못 입고 있겠어. 토할 것 같아요. 벗겨줘? 어. 잠깐만. 어. 아이고, 미아. 살 것 같아. 고마워.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렛츠고. 괜찮아. 렛츠고, 렛츠고. 고마워. 와, 비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온다고? 비가 많이 와. 큰일 났다 이거 와 이거 안되는데 이거? 카메라가 못 버틸 것 같은데? 카메라가 못 버틸 것 같은데? 카메라가 못 버틸 것 같은데? 아예 안보인대요 나이트에서 잤는데? 언니 여기 엉덩이 좀 한번 들게 괜찮아 덮어주세요 될 것 같아 됐어요 괜찮습니다 저 갑자기 순간 어두워졌다 큰일 났다 괜찮아 어둠에 적응 돼 언니랑 오빠랑 먼저 간 것 같거든? 우리가 천천히 가자 와 이렇게 갑자기 어두워지긴 한다 근데 비가 진짜 언니 호흡해 너무 힘들다 춥지는 않아? 어 춥지는 않아 약간 그냥 손이랑 팔이 시린 정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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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일단 좀 속도 좀 올릴게요 네 진짜 신기한 경험이다 이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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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